에미야, 올 여름은 뉴스 보니까 빨리 더워질 거라 그러더라. 아유, 그럼 에어컨 빨리 청소해야 되겠다, 아버님. 태훈아, 넌 날씨도 이렇게 덥다는데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어. 아, 그게요? 제가 친구한테 10억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도망을 갔어요. 그래갖고 집안이 많이 기울 거예요? 아, 무슨 소리야? 아, 무슨 일이야, 정말? 아유, 진짜. 또 기울어, 또 기울어. 와, 진짜. 많이 기울어, 많이 기울어, 많이 기울어, 많이 기울어. 아유, 아유 아프다. 태훈아, 괜찮아? 응? 패딩 입었잖아요. 태훈아, 너는 그 치사하게 너랑 네 엄마만 패딩을 입고 있냐? 저 패딩 안 입었어요, 아버님. 아, 실수하셨냐. 아니, 여보, 배추 이건 뭐야? 이렇게 배추가 있어? 아니, 우리 유학 간 때 소영이가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오늘이구만. 그래서 겉절을 좀 닮으려고. 아이고. 가서 도와줘, 나를 좀. 아이고, 도와줘. 아이고, 그래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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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아니, 좀 난 됐어. 가자. 자. 엄마, 가요. 그래. 자, 어머니. 빨리. 자, 어머니. 자, 기다려, 기다려. 빨리, 빨리, 빨리. 기다려. 기다려, 있어봐봐. 있어봐봐.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나. 제가요. 됐어. 아니, 됐어? 잠깐만, 아들. 됐어. 잠깐만. 내가 간다.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엄마, 엄마, 엄마. 잠깐만, 있어봐봐. 오, 오케이. 됐어. 자, 가자. 간다, 아들. 됐습니다. 됐어, 됐어. 그렇지, 됐다. 됐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요, 아버님. 됐어. 아버님, 됐어요. 아버님, 배추 좀 주세요. 배추, 그렇지. 배추.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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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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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이렇게 버무리면 이렇게 김치가 됐어! 와! 금방 만들래! 맛있겠다! 태훈아! 네가 간 좀 봐줘라! 한 입만 주실래요? 엄마가 간 좀! 나는 준비 더 기울이네! 아유, 세상에! 애미야! 김치가 많이 맵다!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지! 왜 김치를 귀로 드세요? 내 귀가 김치를 먹었어, 여보! 어떻게든 먹으면 되는 거지, 뭐! 아버님, 얼른 올라오세요! 나 올라갈 테니까 니들이 좀 도와줘라! 어, 그래! 잠깐만요! 준비되면 얘기해! 됐어! 아버지! 아버지! 아빠! 이어져 있다고요! 자! 아빠부터! 아빠부터! 자!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자! 됐어! 아버님 올라오세요! 아버님 올라오세요! 아버님! 아버님! 그렇지!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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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잠깐만! 아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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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가져왔어요, 형님! 아버님! 아버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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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아빠! 할아버지! 아이고, 우리 소년이! 아이고, 우리 소년이! 아이고, 우리 소년이! 아이고! 너무 보고 싶었어! 아이고, 이게 얼마 만이야! 우리가 한 번 안아보자! 엄마, 나 소개시켜줄 사람 있는데! 누구? 들어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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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팝이 형입니다! 엄마, 내 남자친구야! 응! 아이고! 아, 귀여워! 아, 몰라! 아이고! 소영이 맘? 어! 아니, 저기지! 아니, 공부하라고 보내놨더니 지금! 어? 어머머머! 어머머머! 잘 올라와, 이렇게? 아, 뭐야! 보고 싶었어요, 막! 어머, 세상에! 아, 진국이네 아주! 뭐야, 갑자기! 에이, 너 무슨 진국이야! 아, 이봐! 한국에 왔으면 한국법을 따라야지, 어? 우리 예절에는 어른을 만나면 절을 하는 거야, 절을! 절해! 절? 나 절 잘해요! 그래, 절해, 그럼 여기서! 그럼 앉아! 뭐? 절은 앉아서 받아야지! 앉아, 앉아! 맞네, 그것도 맞네! 그러게요! 앉았어, 받아야 해! 절 얘길 꺼내가지고! 아버님, 그럼 저희 앉아, 그럼! 도와드릴게요, 이거! 저, 저! 저, 잡음! 어! 됐어! 앉을 수 있겠죠, 이거? 여기 앉으면 돼! 여기 앉으면 된대! 여기 앉으면 된다고? 말은 쉽게 안 해도! 어르신! 반절 감기 조심하시고! 옥체 보존하시고! 빨리 전에 빨리! 만수문하시고! 야! 야! 절 받으라니까! 왜 서로 들이받아! 말이 너무 많아, 쟤는! 왜 허리 아파! 보고 싶었어, 할아버지! 아휴, 허리 아파! 아휴, 아프세요, 아버지! 허리 아파? 안 그래도 내가 건강하시라고 선물 사왔는데 그게 뭐냐면, 그 프랑스 버드라는 지방에서 만든 와인이야? 지아판이야! 지아판! 가지고 왔어! 간다! 헛차! 아빠! 아빠, 할아버지! 올라와봐봐! 올라와봐봐! 주문할 거야! 와... 와, 참 진짜 겁나 아파! 자, 아버지 이제! 제가 갑니다, 아버님! 아빠! 나도 데려가야지! 뭐? 아버지! 아휴, 깨물어 죽일 수도 없고! 자, 자! 아휴! 아휴! 세상에! 자, 간다! 응! 자! 야! 우와! 아! 아! 야! 자! 제대로 가면 뛰어갈 거야! 자! 너 잘해라! 뛰어온다고요, 아버지? 여보, 허리 조심해! 자, 간다! 아빠 걸어가 그냥! 자! 아! 나와! 나와! 너 내 딸도 아니야, 내 딸도! 아, 이 아저씨가 진짜! 나 생각한 거야! 아! 어머! 동생도 올라와! 아! 아휴, 그래! 두 번 다시 나 부르지 마! 아휴! 아휴! 다 보였다, 다 보였다! 아휴, 다 보였다! 아휴, 근데 내가 오늘 팝이 향이 올지 모르고 겉절이 밖에 담가 놓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아이고, 겉절이? 응! 대박! 나 진짜 좋아해! 겉절이를 좋아해?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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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 응? 젓갈이 부족한가? 아니요,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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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넣을게! 응! 와우! 엄마, 먹어봐! 매워! 음! 오, 잘 먹는다! 매운 거 같은데? 아, 그거! 매워! 왜? 엄마! 엄마, 물 마셔, 물! 물 마셔! 엄마... 엄마, 물 마셔! 아! 아! 엄마! 아! 자기 계절! 자, 먹어, 먹어, 먹어... 빨리 마셔, 빨리! 아, 물! 자,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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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